커피 달라는 거 아냐? 뭐 줄까? 뭐지? 돈 있는 거 아냐? 짤짤해 소리 나는데? 돈 훔쳐 가려고 좀 놔줄래? 놔줄래? 어? 밟지마 오 알아듣는데 두 발로 걷는데 이뻐요? 책 좀 보는데 좀 놔줄래? 좀 놔주겠니? 왜 이러는 거예요?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? 어? 팔 받아? 이 촉각? 손 관리 받나 봐 손 엄청 부드럽지? 엄청 부드럽네 걔가 이제 똥 싸고 오른손으로 똥 닦잖아 이게? 이 손이? 농담이야 야 그래도 안 문다 애견인을 알아보는 거지 그치? 아니 어딜 물어야지 아플까 하고 찾는 거 같아 지금 금소바 어딘가 이러고 이게 얘를 그냥 그런 식으로 길들이는구만 안 그럴 아몬드 마쿠니 마쿠니 빵 빵 빵이라고 해서 그래 아몬드 얘는 지금 냄새 맡는 거에 관심이 더 있는 거 같은데? 응 그런 거 같아 밥은 많이 먹었어 아까 계란도 까먹었어 이거야 라야 이거 벗어도 그래? 먹어봐 만족할 수 없네 이제 이거였구나 빵 빵 또 이거야? 너 빨리 먹기 노래야? 먹어 맛있어? 굿 들고 먹는다고 얘 훔쳐갈까 봐 너가 훔쳐갈까 봐 너가 훔쳐갈까 봐 아니야 왜 자꾸 얘를 살게 시키냐고 어우 맛있는 소리 그치? 내가 주는 게 맛있지? 나 자꾸 이렇게 하려고 그래 너무 좋아해 손 손 너무 고마워 고마워 저기 치워네 ㅋㅋㅋㅋㅋ